웃음 어쨌든 맥락카 느낌은? 오늘 GQ 디지털 커버 겐조 화보 촬영 왔습니다 에디터님이랑 포토실장님께서 니즈가 있으셔서 그냥 더 길게도 기르고 싶긴 해요 화보 잘 찍어볼게요 잘 봐주세요 표정은 좀 더 들어도 되고 세게 눈빛을 해봐도 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진짜 풀릴게요 1. 필기책 약간 필기책 같은 걸 제가 그걸 쓸 줄 몰라서 오! 잘 쓰셨는데요? 잘 써봐야 돼요 뭔가 블랙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전원 씨를 표현하기에 좋은 단어 같은 것도 생각나요? 단어요? 단어나 지금 내 기분이나 기분? 진짜 어렵다 어렵다 네 일기의 첫 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I want to be me 너무 좋아 그런 것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파람 한번 보여주세요 피파람이요? 네 피파람? 그냥 보는 느낌만 피파람을 불러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줄 몰라서 눈치 보면서 그냥 시늉만 살짝 냈어요 오늘 총 6차를 촬영했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그런 걸 맞춰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뛰어봤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공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헌이었습니다 아까 쓰면서 이게 좀 낙서가 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더 편한걸 시키고